2만원으로 주는 거야? 네. 동호회니까. 돈도 없고 해서 그때 고시원 막 살고 할 테니까 가서 거기서 가서 배우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혼자 가고 이러니까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잘 하시나 봐요. 아니 저도 못하는데 영화 쇠리댄스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문 앞에서 들어갈까 갈까 망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분이... 저도 거기 지하 연습실 가는데 들어갈까... 들어갈까... 막 망설이다가 처음에는 못 들어갔어요. 막 문을 살짝 열어가는데 사람들이 춤추고 있길래 너무 부끄러워. 이래서 못 들어갔다가 다음 주에 이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 하겠다. 그래서 뭔가 내가 쉴 때 뭐라도 하나 배우고 뭐라도 하나 이렇게 해보자 해서 이제 문을 박차고 딱 들어갔죠. 거기서 그렇게 춤을 배우시고 드라마의 캐스팅이 되셨다면서요. 춤 때문에. 네네. 김선아 씨 그 여인의 향기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영화 아르헨티나 탱고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아르헨티나 탱고를 출 수 있는 연기자가 몇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작가 피디가 벌써 저를 만나러 왔어요. 처음은. 항상 중간 투입이거나 끝물의 투입이거나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기획 단계에서. 그래서 탱고 부문은 제가 자문위원으로. 그러면서 1회부터 끝까지 제가 기획 단계에서. 다 같이 스톱! 이모 이거 벌금 대단하지 괜찮겠습니까? 저희가 또 안 볼 수 없거든요. 쌀쌀 기본 배우기극을 잘까? 아 살사! 살사! 근데 살사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 네. 아... 에이... 수고하셨어. 에이... 수고하셨어. 어쩌다 이렇게 잘해. 어쩌다 이렇게 잘해요. 그렇죠? 살사가 아니야. 이거 동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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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동사야. 그럼 파트너 저기 선생님 나와주세요. 자! 파트너 선생님! 이야! 우와! 우와! 왜 이렇게 좋아하시냐. 한강이! 한강이! 한강이 인우가 살았네. 멋있습니다. 이야. 한강이 살아나온 것 같었네. 너무 이렇게 자꾸 좋아하잖아요. 아니 그냥 궁금하잖아요. 파이팅!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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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정말 잘 보기죠 오! 원더풀! 오! 원더풀! 이야! 이야! 살사야 살사! 이거 저 더보이는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죽게 하면 사진 해야 돼! 실례지만 결혼은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와우! 김강규 씨는 어때요? 워낙 키가 많으셔서 너무 리듬감 있게 음악을 해석하세요 몸으로 그런 거 말고 어떠시냐고 남자로서 멋지죠 네 멋집니다 아주 좋네요 살삼하고 또 다른 거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까? 저도 탱고 하고 있고요 플라멩고 탱고 플라멩고 다 봐야 되는데 네 탱고 아브라소 정도만 보여줄까요? 아 그래! 탱고는 이렇게 바짝 붙는 줌이라 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브라소 안 끼거든요 안 끼에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안으시면 됩니다 오우! 이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아 이게 탱고야? 앞으로 걸으시면 돼요 아니요